안녕하세요. 영신다육입니다. 영신다육 오늘도 7탄? 7탄 같네요. 헷갈려. 자 오늘 7탄 갑니다. 택배는 2만 이상 가능하고요. 온가 이하로 팔리기 때문에 7만 이상 무료 택배 가십니다. 7만 이하는 4천원 택배비가 있고 특별구역은 더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. 자 오늘도 122번부터 갑니다. 그리고 주문하시고 입금 안하신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. 입금할 때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바로 입금을 안하시면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이 찜하시면 바로 드릴 수 있어서 늦게 입금하시면 재고가 없습니다. 지금 세일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. 자 122번은 가루가 8 높이가 14 5천원짜리 2개 7천원에 갑니다. 얘는 수입화분이고요. 농부 하나에 5천원씩 받았던 겁니다. 자 2개에 7천원. 온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. 제가 소진할 때까지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. 화분이. 자 122. 얼른 얼른 찜 안하시면 없습니다. 저희 영신다육 영상은 새벽 5시에 올라갑니다. 자 제가 다음 주에는 올 화 수요일 쉽니다.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올리고 올 화 수요일 쉽니다. 네. 목요일부터 택배가 나갑니다. 122. 영상도시입니다. 122번 가루가 8 높이가 14 5천원짜리 2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. 자 123번은 수입인데요. 같은 종류인데 색만 달라요. 자 123번 가루가 8 높이가 14 5천원짜리 2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. 얘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. 둘, 넷, 넷, 열사. 1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자 123번. 네. 2개 7천원 갑니다. 124번은 국내 수제화분입니다. 가루가 10 높이가 10 수제화분은 저희가 들어오는 가격이 높아서 얘는 온갖 이하의 가격입니다. 5천원이면. 네. 자 이런 가격에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. 네. 이렇게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. 색깔 제가 세일하기 때문에 색깔 선택은 안 돼요. 색깔 고르다 보면 먼저 가져간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없는데 계속 그 색깔만 달라가면 안 되니까요. 색깔은 무조건 랜덤 배송합니다. 이건 큐비가 하나 붙여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. 다 이렇게 생겼어요. 이럴 때 수제화분이니까. 자 124번. 네. 8천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. 자 125번은 부엉입니다. 수입입니다. 자 가루가 11 높이가 15천원짜리 2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. 얘는 이렇게 받침대도 있어요. 네. 받침 한 쌍. 얘는 집에 그냥 연필꽂이로 써도 예쁜 부엉이죠. 자 2개 7천원. 똥갓 똥갓 똥갓. 자 125번 가루가 11 높이가 15천원짜리 2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. 자 126번도 수입입니다. 가루가 10 높이가 11 5천원짜리 2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. 얘는 재고가 몇 개 안 남았어요. 자 여기 8개 9개 남았나? 아 1개는 3천원. 아 밑에가 몇 개 남았다. 네. 아래에 또 있네요. 네. 126번 가루가 10 높이가 11에 5천원짜리 2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. 127번은 국내분입니다. 가루가 10.5 높이가 7.5 5천원짜리 2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. 얘도 엄청 가볍고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. 자 물구멍도 크죠? 국내산이라. 자 엄청 가볍고 물마름이 좋은 화분 이런 거는 진짜 그저 가져가는 가격이에요. 자 127번. 자 5천원짜리 2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. 자 신발 세일합니다. 얘가 원래 하나에 만원씩 파는 거 아시죠? 다른 데서는 128번. 자 2만원짜리 2개에 12,000원에 가겠습니다. 2개에 12,000원 싸다 싸.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신발은 어 좌우가 없어요. 다 이렇게 생겼어요. 네. 쌍으로 판매합니다. 자 2개에 12,000원 엄청 싸다. 자 129번도 네 마브라본. 자 가루가 8.5 높이가 6.8 2만원짜리 1만원에 갑니다. 2만원짜리 1만원에. 얘는 수입이 아니에요. 국내에서 만든 건 마브라본입니다. 집 모양이고요. 네. 2개 쌍으로 1만원에 갑니다. 자 130번 갑니다. 가루가 15, 높이가 12,000원짜리 7,000원에 가겠습니다. 이렇게 큰 부엉이가 네 이렇게 판떼기도 있고 네 큰 부엉이가 네 7,000원에 가겠습니다. 하나에. 자 부엉이 수입이고요. 어 자 저희가 어 지금 사각망을 쳐가지고 좀 화면이 흐릴 수 있어요. 130번에 7,000원입니다. 자 싸다 싸. 요것도 국내 마브라본. 가루가 10.7 높이가 8.1만 6,000원짜리 2개에 1만원에 가겠습니다. 얘는 수입화본이 아니에요.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. 이렇게 마브라본. 자 호박입니다. 호박 2개에 1만원. 네. 갖다 정원해 놓으시면 엄청 멋집니다. 131번. 자 1만원짜리입니다. 자 132번은 몇 개 안 남았나요? 가루가 7,000원 높이가 8. 자 많이. 두 개에 12,000원인데 두 개에 8,000원에 가겠습니다. 자 쌍으로 팝니다. 군화입니다. 장왕과 군화 신발. 자 두 개에 8,000원. 12,000원짜리. 네. 자 132번. 8,000원에 가겠습니다. 133번도 국내 마브라본. 가루가 군 높이가 7,000원 6,000원짜리 1만원에 갑니다. 사과분입니다. 이렇게 가볍고 네. 이쁩니다. 이쁩니다. 자 쌀떼 사세요. 133번. 가루가 군 높이가 7,000원 6,000원짜리. 자 만원에 가겠습니다. 자 군화 신발입니다. 자 가루가 군 높이가 10,000원 2개에 2만원짜리. 2개에 12,000원에 가겠습니다. 제가 전에는 15,000원을 받다가 이제 또 내렸어요. 자 얘는 앞뒤가 없고 다 똑같은 쌍입니다. 자 134번. 자 2만원짜리 12,000원을 가겠습니다. 한 쌍입니다. 135번은 이거 하나에 7,000원짜리인데요. 자 3,7에 21인데. 자 2만원에 떤값으로 갑니다. 얘는 온가 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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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입니다. 자 135번은 가루가 9.5 높이가 9,000원짜리. 3개에 만원. 자 오늘 특가. 요것이 더 온가에 이하에 이하에. 자 135번. 이거는 새벽 5시에 주문 안 하신 분은 주문 주지 마세요. 그 이후로는. 처음에 보신 분이 꼭 가져가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특가로 드리는 거는. 근데 걔 하루 종일 들어와요. 이것 때문에. 네 자 135번은 3개에 만원에 가겠습니다. 똥값. 136번 가루가 12 높이가 11. 12,000원짜리 9,000원에 가겠습니다. 자 제가 요렇게 청바지입니다. 네 정원에 놓으면 바위소리도 흘러내리기 심어놓으면 이쁩니다. 자 136번 9,000원에 가겠습니다. 어 137번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가 또 있네. 어 못살아. 그 다음에 가루가 6.5 높이가 7,000원짜리 6개 만원에 가겠습니다. 자 어 전에 이거 없어서 못 팔았는데 주문 많이 들어왔었는데. 자 137번 6개 만원에 가겠습니다. 요거 어 3,000원짜리 인데요. 자 138번 가루가 10 높이가 7,000원짜리 7,000원에 가겠습니다. 얘는 5개 남았네요. 자 이렇게 가볍고 엄청 이런 공법이 어렵다네요.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는 엄청 만원대가 넘어간 건데. 저기가 만원에 세일하다가 7,000원에 네 뜬값으로 넘깁니다. 138번 네 7,000원입니다. 얘는 국내분이에요. 수제화분 139번 가루가 11.5 높이가 11 12,000원짜리 8,000원에 가겠습니다. 얘도 어 다육이 심어로 이뻐요. 이런 공법이 어렵대 만들기가.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. 물마름도 좋고요. 자 이런 화분 국내 분위기입니다. 자 139번 12,000원짜리 8,000원에 가겠습니다. 자 단어공방치. 얘는 단어공방이 있어서 이거 샘플로 만든 건데. 이게 시중에 없는 화분이에요. 5개 딱 있어요. 5개. 자 가루가 10 높이가 9.5 12,000원짜리 6,000원인데. 자 5개 4만원에 가겠습니다. 4만원. 자 141번 가루가 13 높이가 10,000원짜리 8,000원에 가겠습니다. 12.5 8,000원짜리 4,000원에 가겠습니다. 얘는 전에 5,000원씩 갔거든요. 왜? 여기가 이렇게 금이 갔는데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. 만들어서 밖에 놔둬가지고 이렇게 좀 버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화분은 엄청 크니까요. 4,000원짜리가 이렇게 클 수는 없어요. 이 색깔도 있고요. 자 여기 절반 가격. 네. 141번. 자 4,000원에 가겠습니다. 8,000원짜리. 자 요거. 142번. 가루가 9.5 높이가 13,000원짜리 4개 10,000원에 가겠습니다. 얘도 네. 요거하고 옆에 거하고 똑같은 건데 작은 사이즈. 튼튼합니다. 튼튼해. 화분이. 자 4개 10,000원 가겠습니다. 자 영신다육.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. 아멘